여기서는 일단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원래 이 티셔츠 먼저 하고 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정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팔짱을 한 번 껴 주시고요. 팔짱을 껴 주시고 티셔츠는 좌측도 한 번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을 살짝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일단 가운데를 보시고요. 제가 김현 씨께 가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한 번 좀 두진버 씨한테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카메라를 전해 주시고요. 두진버 씨가 조금 전에 하셨던 대로 한혜슬 씨를 찍는 포즈 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슬 씨는 본인이 보여준 매력적이고 예쁜 포즈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 하다 가까이, 조금 하다 가까이 조금 하다 가까이 어우 네, 다양하게 촬영하십니다. 한두 번, 세번 손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지금 네, 두 팔짱 다 보이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그럼 두진버 씨는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두고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김현 씨 나와주시죠. 네, 썬데이 통신의 대표와 팬 입장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또 역시 가장 일단 팔짱 한 번을 네, 그리고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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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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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 여기서 등을 한 번 맞대 보시죠. 왜냐하면 얘네기를 들었다 났다 해야 되는 썬데이 통신의 대표와 팬 입장이니까 등을 서로 맞대 보시고 맞대 보시고 그 카디스만 얹힌 모습으로 도망가주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절대 그럼 김현 씨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주진버 씨 신솔 씨나주시죠. 자, 이 샷은 주진버 씨에게 저희가 또 아무래도 양력 프로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배우분, 여배우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는 영광 경찰입니다. 한 번 살짝 두 분 팔짱 한 번 껴주시죠. 우리 여배우분들은 이제 두 분은 손을 더듬어 한 번 살짝 해드려주시면 이렇게 아우 센스 제법 네, 그렇게 어우 자, 과연 이런 모습도 드라마에서 나올지는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주진버 씨 들어와 주시고요. 자, 김현 씨 나와주시죠. 자, 이제 선데이트 모시는 우리 가족 모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혹시 보셨죠? 어떤 포즈가 났는지 네, 역시 고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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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부는 똑같지만 네, 변경에 있는 뜻은 다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주진버 씨 나와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리해 보시고 제가 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주시죠. 주진버 씨가 저와 제일 반대편 그 옆에 한혜슬 씨 그다음에 신부율 씨 그리고 김현 씨 저희가 여배 분들을 가운데로 보셨습니다. 가운데로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네, 보여주시고요. 보시고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아까 주진버 씨가 제일 먼저 보셨던 대로 우리 뒷등 네,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을 보시고 파이팅 뒷등의 파이팅을 네, 잘하셨습니다. 기다려 계시고요. 자, 감독님 밑에서 마음껏 들으셨죠?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헌 감독님을 무대 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네. 자, 우리 감독님은 가운데 쓰시죠? 네, 가운데 쓰셔서 가운데 쓰셔서 가운데 쓰셔서 우리 드라마가 네, 드라마처럼 빅 이슈 화제를 몰고 올 거라는 걸 예감하기는 있든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우, 일단 압수를 잡고 서로 좋은 기운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 압수 주시고요. 네, 그리고 눈눈을 놓으시고 이제 1등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등 한번 하나, 둘, 셋 1등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